올해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1만 4천 명, 체납액은 3,706억 원이나 됩니다. 특히 작곡가 겸 래퍼 도끼와 배우 김혜선 씨는 건강보험료만 수천만 원 체납해 고액 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까지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래퍼 도끼인 이준경 씨는 지난해 3억 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밀려 국세청의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대상자가 됐습니다. 올해는 건강보험료까지 체납해 또다시 상습 체납자가 됐습니다. 이준경 씨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체납한 건강보험료는 2,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배우 김혜선 씨와 가수 조덕배 씨도 수천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2014년 5월부터 48개월간 건강보험료 2,700만 원을 체납했고 조 씨는 3,239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는데 기간이 무려 2010년부터 2019년까지로 파악됐습니다. 건보공단은 이준경 씨와 김혜선 씨에게 예금 채권과 자동차 등 체납 처분을 추진하고 납부 동료를 했지만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는데 납부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경 씨는 4대 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1만 4천 명에 달했습니다. 체납액만 3,70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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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